모든 게 회장님 생각대로 흘러갈 줄 알았어요? 지금 얘기해. 난 소라잖아. 모든 게 회장님 생각대로 흘러갈 줄 알았어요. 근데 내 얘기 말 안에 아빠한테 숨겨진 여잔 싫어. 지부? 너의 손 폭발하게 만들지 마. 재벌이 무슨 대수라고.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걸 난 알고 싶어. 숨겨진 여잔 싫어요. 당신 여자가 되고 싶어요.